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외부 데이터 1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A1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커말 2급의 이론 폴더에 가시면 환경 개선 투자 자금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에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문제에서 1, 3, 4만 가져오래요. 그럼 두 번째 열은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시고요. 마침 누르셔서 기존 워크시트에 A1부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누르셔도 되고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A1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 L1셀부터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데이터 가족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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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